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. 자, 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시험 본 소감이 어때요? 아마도 이전 연도의 수능 중국어 기출이나 아니면 이전 모의고사를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 레벨보다 이번 시험이 다소 까다로웠다라고 느꼈을 겁니다.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설을 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선생님도 약간 좀 화가 났어.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들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이야. 그건 또 뭐냐면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법과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장 표현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를 하잖아.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 내용 외에 것이 나온다는 얘기야. 그럼 뭐냐.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요령껏 풀어야 예전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다. 그래서 까다로웠겠다. 만약 문제를 푸는데 정직하게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해서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좀 많이 틀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.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못 풀었어요. 그래서 망했어요.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. 근데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령도 필요하거는 얘들아. 그럼 뭐다. 문제를 풀 때 소거법. 내가 확실히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닌 것들부터 지워내는 거야.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답이다.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. 그런 요령을 부리지 못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거고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뭐다. 네.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. 자. 그런데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. 이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요런 요령을 가지고 요런 비법으로 답을 찾아내면 되겠다. 요렇게 접근하면 되겠고. 그리고 각각의 문제마다 또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거든. 매년 출제되는 부분들도 있어. 그분도 그 부분도 같이 짚어줄게요. 자.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. 그림의 발음 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에요. 이건 틀리면 안 되겠지. 그렇지? 성모 L과 그치? 르의 발음에 해당하는 것과 이오의 운모에 해당하는 것이 합쳐서 레오. 레오.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런 건 틀리면 안 돼. 패스. 2번 볼게요. 밑줄 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. 란치오. 란치오. 농구라는 의미의 단어에 밑줄 쳐져 있지요. 이성 이성의 조합이에요. 그러면 이성 이성이라는 성조배열로 갖추어진 요 단어들. 보기 B에 주 방. 주방이라든지 보기 D에 지 파어. 중국의 전통 의복 치파어가 되겠지. 우리는 B, D 선택지 4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렸다면 보기 C 때문에 헷갈렸을 거야. 왜냐? 주안, 덩, 삼성이거든.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마지막 음절을 좀 약하게 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안, 동, 주안, 동, 동 이성 같단 말이지. 아마도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B, C 아니야? 라고 해서 틀렸을 거예요. 그런데 마지막 단어, 한자의 성조까지 정확하게 주안, 동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아, 이거 B, C? C는 아니네. 아닌 거 확실하니까 C 지우고 나서 보니 B가 뭐 주 방은 정확하잖아. 그러니까 B, D의 조합인 선택의 4번을 고를 수 있었을 거다. 아닌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 3번.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? 입니다. 자, 보기 A에 안 징은 조용하다. 틀리지 않았어.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쇄시 슈파, 슈파라는 걸 배우는 건 어떻습니다? 뿌, 땡땡합니다. 뭐 하지 않습니다? 찐단, 간단하지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쉽다, 간단하다 라고 할 때 찐단의 찐, 위에 뭐 필요해요? 부수, 이거 필요합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C 볼게요. 나는 3학년 학생이에요. 라는 문장이야. 학년에 해당하는 년지의 부수는 앞에 뭐 붙어야 돼? 이거 붙어야 되지. 그렇지? 이거는 우리가 한자를 정확하게 아느냐 판단하는 건데요. B하고 C가 틀렸기 때문에 A하고 D이 옳은 것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? 정답은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에요. 아직까지 문장, 그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. 왜냐? 안 징, 찐단, 년지, 찐장. 여기 밑줄 친 단어들은 너희들이 꼭 외워야 되는 필수 어휘에 해당하거든.